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우키는 러시아의 국민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로서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현대 러시아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되며, 그의 작품은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푸시우키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 문학에 심취했으며, 열대 초반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17년 황실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낭만주의적 경향을 보였지만, 점차 현실적인 주제와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내면서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오울한 날들을 참고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재는 한없이 오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해진다. 푸슈키는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운문소설 예부게니 오넥인, 역사소설 대위의 딸, 서사시, 청동기마상, 단편소설 스페이드의 여왕, 희곡, 보리스 고드노프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러시아 사회와 역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으며, 아름다운 언어와 뛰어난 문학적 기교로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푸슈키는 1837년 결투 중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러시아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의 문학적 업적은 러시아 문화의 자랑이자 세계 문학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푸시킨의 예부게니, 오네긴, 시대를 초월한 러시아 문학의 보 1825년부터 1832년까지 연재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부게니 오네긴, 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사랑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낸 이 작품은, 예부게니 오네긴, 은 19세기 초 러시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의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고, 귀족 사회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푸시킨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인공 오네긴을 통해 당시 귀족 사회의 허영과 무료함, 삶의 공허함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주인공 예부게니 오네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귀족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잘생기고 똑똑하며 부유하지만, 삶의 목표나 열정 없이 무의미한 나날을 보냅니다. 오네기는 낭만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잉여인간으로, 삶의 권태와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파티아나 나리나라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여성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파티아나는 오네긴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자란 순수하고 감성적인 여성으로, 오네긴에게 첫눈에 반해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파티아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오네긴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며, 결국에는 오네긴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네긴의 친구 렌스키는 파티아나의 동생 올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렌스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인으로 올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칩니다. 하지만 오네기는 렌스키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가에게 추파를 던지고, 결국 렌스키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렌스키는 결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오네기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렌스키의 죽음 이후 오네기는 러시아를 떠나 방황합니다. 그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합니다. 시간이 흘러 오네기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성숙한 여성이 된 파티아나와 제외합니다. 오네기는 이제야 타티아나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타티아나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오네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예부게니 오네긴, 은사랑, 삶,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푸시키는 오네긴과 타티아나, 렌스키와 올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보여주고, 삶의 무상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오네긴의 방황과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부게니 오네긴, 은 운문으로 쓰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푸시키는 14행의 오네긴 운문이라는 독창적인 형식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운문 형식은 소설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푸시킨과 예부게니, 오네긴, 어디로 무엇 때문에 나는 달려가는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젊은 시절, 앞이 잘 안 보이고,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것 같았을 때, 한 번쯤 암송하면서 위안받았을 이 유명한 시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두 번째 유형지에서 쓴 것이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푸시킨은 절망하지 않고 보석 같은 서사시들을 써나갔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형식의 운문소설, 예부게니, 오네긴, 를 7년 만에 완성했다. 이 작품은 콜레라가 찬 거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석 달간 머물러야 했던 여행지 불지노에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푸시킨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창작여를 불태웠던 이 시기를, 후대, 작가들은 놀라운 불지노의 가을이라고 이름 붙였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로도 잘 알려진 예부게니, 오네긴의 줄거리는 일견 단순하지만 꽤 극적이다. 사교계의 방탕한 생활에 젖어있던 주인공 예부게니, 오네기는 죽은 아저씨의 유산을 받아 시골 영지로 간다. 한 이틀 동안은 모든 게 새로웠다. 한적한 들판이며, 황량한 참나무 숲의 서늘한 그늘이며, 조용히 흘러가는 시냇물의 노랫소리이며, 그러나 사흘째부터는 수풀도 언덕도 들판도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고 마냥 졸음만 쏟아졌다. 오네긴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이웃의 사는 젊은 지주이자 시인 랜스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랜스키는 올가와 약혼한 사이인데, 올가의 언니 타치아나는 오네긴에게 반해 연모의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거절한다. 우리가 여성을 사랑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그들의 사랑을 받고, 유혹의 그물에 걸린 그들을 더욱 확실하게 파밀시킨다. 오네기는 이것도 모자라 파티에서 올가에게 추파를 던지고, 이를 보다 못한 랜스키와 결투를 벌여 그를 죽게 만든다. 이 충격으로 오네기는 고향을 떠나고, 그를 애타게 기다리던 타치아나도 가족의 권유로 모스크바로 간다. 이정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떠나 화려한 번잡의 소음 속으로 가노라. 너도 잘 있거라. 나의 자유여, 어디로 무엇 때문에, 나는 달려가는가? 운명은 내게 무엇을 약속해주는가? 몇 년 띠 수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오네기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변모한 타치아나 공작 부인을 만난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담은 편지를 보내지만, 그녀는 냉담하기만 하다. 오네기는 미칠 지경이 되어 잠도 못 이루다 송장같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는다. 타치아나도 눈물을 흘린다. 오네기님, 저에게 이 화려함, 허위의 찬이 역겨운 삶, 사교계 회오리 바람 속에서 제가 거둔 성공, 멋진 저택과 야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제 초라한 고향집으로 당신을 처음 보았던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 행복은 손에 잡힐 듯 그토록 가까이 있었건만, 제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몸, 영원히 그에게 성실할 겁니다. 타치아나는 나가고 오네기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있는데, 그녀의 남편이 모습을 나타낸다. 예브게니 오네긴, 은 이렇게 끝나지만, 작가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운명은 너무도 많은 것을 아타갔다. 포도주 가득 찬 술잔을 다 비우지도 않고, 인생의 향연을 일찌감치 떠나버린 자, 인생의 소설을 다 읽지도 않고, 벼랑간 책장을 덮을 수 있는 자는 행복하도다. 세상에 제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만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작품 속 주인공 오네긴보다 오히려 푸시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더욱 절실히 와 닿는다. 푸시킨은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황제가 세운 인류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외무관리가 됐다. 일찌감치 작가로서 주목을 받은 뒤, 문예지 동시대인을 발행했고, 32살 때는 모스크바의 꽃이라고 불리던 14살 연하의 나탈리아와 결혼해 내 자녀를 두었다. 언뜻 보면 남부로울 것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숱한 좌절을 겪어야 했다. 특히 빼어남 이모의 아내가 결정적이었다. 황제까지 그녀를 탐하는 바람에, 푸시킨은 졸지의 10대 소년이나 하는 시중보라는 굴욕적인 직책에 임명돼, 환멸과 절망 속에서 만련을 보내야 했고, 결국 아내의 연적과 결두를 버리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38, 나이로 눈을 감았다. 죽기 얼마 전 그는 아내에게 시 한 편을 보냈다. 때가 왔다. 친구여, 때가 왔다. 마음이 평온을 구한다. 이 세상에 행복은 없다. 평온과 자유가 있을 뿐. 오래전부터 나는 부러운 운명을 꿈꿔왔다. 오래전부터 지친 노예인 나는 도피를 계획했다. 일과 순수한 기쁨만이 있는 그 먼 곳으로.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정 러시아의 시인, 소설가였던 알렉산더 푸시키는 러시아 리얼리즘의 기초를 확립하여 러시아 근대 문학의 시조로 불린다. 모스크바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백구 바실리와 그 친지인 카람진 제코프스키 등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1817년 외무부 서기로 근무하면서 현실비판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시를 쓴 것이 문제가 되어 카프카스 지역으로 추방당했다가 1826년 모스크바로 돌아와 문학활동에 전념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해 이 위대한 러시아의 시인에게 최후의 순간은 37세라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찾아왔다. 푸시키는 자유를 사랑하던 귀족으로 공식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왕궁의 비서관이었다. 그는 지방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는데 불행히도 그의 아내 나탈리아는 어떤 연애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미녀였다. 황제조차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추파의 눈길을 보낼 정도였다. 결국 질투에 불탄 푸시키는 나탈리아의 한 애인에게 사기꾼이자 비천한 놈이라고 편지를 썼다. 화가 난 남자는 푸시킨에게 권총 결투를 신청했다. 이 결투는 스물 발걸음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결투자들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고 눈 위에 거리를 측정한 다음 그들의 외투로 그 거리를 표시했다. 푸시킨의 상대는 스물세 살의 프랑스 남작샤를 당트였다. 그런데 그는 결투의 모든 규칙을 무시한 채 서부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허리춤에서 총을 뽑아 발사했다. 총알은 푸시킨의 배를 맞췄고 그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그대로 쓰러졌다. 기다려. 그는 땅에 쓰러진 채 외쳤다. 아직 총을 쏠 힘 정도는 남아있어. 이번에는 당트도 결투의 세 가지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선 20볼을 걸어 거리를 확실하게 하고 상대를 향해 비스듬히 섰으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오른쪽 손을 가슴에 갖다 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총을 발사했다. 푸시킨은 또 손에 총상을 입었지만 당트는 사망했다. 푸시킨은 브라보! 라고 외치면서 총을 하늘 높이 던졌다. 그리고 곧 의식을 잃었다. 푸시킨은 자신의 침대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의 아름다운 나탈리아가 슬픔에 잠기자 아내를 위로했다. 내 죽음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오. 이것은 나 혼자 저지른 일의 대가라오. 그에게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은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황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제는 그의 뜻에 따라 가족을 보살펴 주었지만 아름다운 나탈리아는 결국 재혼했다.